매일이 왔는데 3군데가 더 남았습니다 서브퀘스트 매일이 많음 일일이 잃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걸 언제 다 잃고 있어요 그 다음이 여기 매일이 좋나보네 자 이 이벤트는 중간에 배터리 발생 좋아 해도 돼 당연히 걱정하지 됐다 됐다 흐흐흐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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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져 있는건가 열려져 있겠죠 열려져 있겠죠 가보자 전부 되어있네 여기였나 와 으흑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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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뭔가 부끄럽고 있습니다. 몬스터라고 말하자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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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쉿! 쉿! 뭐야? 왜 그러니, 형님? 옆으로 다른 플레이어가 와요. 에? 왜 그러니? 아니, 소라님 어서 오세요. 어... 응! 응! 이런 곳에 자신있어! 다른 놈들이 처치하러 왔는데요. 오! 진짜? 자,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치면 반칙이야, 이봐. 그치... 뭔가 좁아지 않나요? 오! 정말? 딱 좋지 않나요? 싸워봐요! 아니요. 제가 만든게 아니고 공개 번역을 되어있는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걸 제가 수동으로... 띄우고 있는거에요. 예. 전투민족 전투민족 하하하하하하하하 몬스터의 상자에게 부끄러워하는걸... 고맙다. 고맙다. 저희들... 저희들에게 부끄러워하는게 없네. 아니, 제노버스는 지금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몬스터가 아니니까? 저희들에게 몬스터가 아니니까? 저희들에게 뭐하는게 나쁘지 않나요? 그치, 옆으로 부끄러워하는게 아닌가? 귀엽고 있는거에요. 저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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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자식들... 저희들에게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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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도와줄게 될거에요. 자신을 도와주는건? 그치, 저희들에게서... 저희들에게 경험이 많으면... 고맙게 수사를 많이 낼 수있을게. 아, 경험치요? 경험치가 많다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아, 아... 어, 배터리요? 좋아, 우리가 바라던 바입니다. 듀엘 맞죠? 이쪽은 4명이지만, 누구이 엠이을 dire? 아, 물론 듀엘이라도 좋은거에요. 내 엘맥에서 한꺼번에 넘겨도 좋다고 오오 진짜야? 오 좋았어 어느정돌려나 오야 권투인데 오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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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꺼내야지 칼을 그렇지 같이 같이 한 명 패자 와우 데미지는 별로입니다 다행히 데미지가 별로야 아 저자식 뭐지 도망가는데요 어디 도망가지가 어딜 어딜 이리와 한 놈만 쫓는다 한 놈을 뺀다 한 놈은 자식아 레벨 100주제야 자식이 오 이거는 완전히 와 데미지 존나 오짐 잘가라 이거는 컨트롤 승리가 아니라 능력치 승리야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네 톱랭크가 아닙니다 지금 레벨이 너무 낮아 아까 멀티 들어가니까 레벨이 800에서 1000 사이야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리고 보니까 싸울 때 얘가 안 보였는데 그냥 멀티 없으면 하지만 이 녀석은 일단은 이 녀석은 일찍 이 녀석은 지났지만 이 녀석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다른 파티에 狙여가 될지 모르겠네 그렇군요 빨리 어떻게 해야지 어 자신의 이 녀석은 식당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뭔가 뭔가 그니까 그러니깐 포켓몬스터 음...이거 보니깐 그거네요 석판을 두개 모으는거야 누가 봐도 아르고 아타리나는 알겠지 일단 마치에 돌아보봐 음... 어딜 가야되지 모를때는 여관부터 아...퀘스트가 이대로 끝나는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아르고는 어딨지 아르고 이 자식 어딨어 가르침 일단 공략인 여기부터 해봅니다 어...뭔가가 두명있는데 뒤에도 뭐야 얘는 또 머야 이거부터 시간이 넘치는데 아니 아무리 시간이 넘쳐도 숨바꼭지를 유이채 좋았다 응 모두 함께 즐기고 싶어 참가자들은 유이채 키리토 저는 피나입니다 피나랑 같이 일어날까요? 응 저는 그렇게 멈추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피나도 부탁드립니다 쭈듯 존나 귀여워 그럼 먼저 누가鬼을 할지 정리해볼까요 피나는 시리카에 가려져서 둘이처만鬼은 될지 야한거밖에 생각이 안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야 그건... 사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할지 네... 전혀 없지만 모두가 숨어있고 감사합니다 그럼鬼은 킬리도가 네 아빠가鬼일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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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짜 아빠는 아닙니다 네 어쩌라 저쩌라 보니까 아빠가 됐어 네, 네 네, 네 9, 10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모두가 숨어있었고 네, 이제 찾아봅시다 뭐야? 내가 찾는 거 아니었습니까? 야, 뭐야? 내가 찾는 게 아니었어. 여기에도 있어. 어디에 숨졌을까? 이렇게 찾아봐도 못해. 마, 마사건 뭔가 있었어? 야! 유이! 그럴 리가... 짐자인가? 납치? 설마 납치인가요? 하하하하... 자고 있음. 이런 게 호라달 누구를 찾고 있는데 자고 있어. 마치 전巡괴하는 이바샤에 숨어있는 게... 다행히 죽였어. 자, 유이. 시리카. 찾았다. 아...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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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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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__... 이렇게 그래도 없을까... 全然姿は見当たらないし、何度呼びかけても何の反応もないしね。ちょっと心配したよ。 ご、ご、ごめんなさい。待ってるうちについうとうとしちゃって。 そうですね。パパが降参したら、ここから飛び出して驚かせようって話をしてたんですけど。 ああ、いいんだ。俺も見つけるのに、結構時間かかっちゃったしな。 でも、さすがパパですね。ちゃんと私たちのこと、探し当ててくれて。 確かに凄いです。 何が大きなのだって、これが大きなのだって。 別に大きなのだって。 俺も二人のアイディアにはびっくりだよ。 さあ、走行してたら、結構もういい時間だな。 今日は… そうですね。キリトさん。 今日は遊んで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今度は、ママやリーファさんも入れて、かくれんぼしますね。 しろ、しろ、しろ、しろいま。 あなたか、あなたか。 今度は、もっとすぐに見つけてやるからな。 変化してくれんぼします。 キーボーだけだろ? 即答か。というか、アルゴから話しかけてくるなんて珍しいな。今日は予定がないのか? いや、今からクエストの検証に行くところなんだ。 へえ、スバルトアルブヘイム版クエスト攻略本の作成は順調なのか? うーん、シャムロックがそこら中のクエをそうなめにしちまってるからな。キーボーからもらった情報を合わせても、そこそこってところだよ。そんなことより、今から挑戦するクエストに付き合ってくれないか? アルゴが俺に頼み事なんて、怪しくないか? うーん、何のことだろうな。お姉さんが困ってたら、助けてくれるのは当然じゃないのか? うーん、何のことだろうな。 うーん、マネするなよ。 ふふふ、つい。 ふふふ、つい。 しかし、残念だな。今から挑戦するクエは、結構報酬がいいのにな。 なに? 手伝ってくれたら、接班してやろうと思ってたけど、そんなにやりたくないんなら、強要はできないな。 うーん、怪しい。すごく怪しい。 だけど、報酬を接班っていうのは、アルゴのことだから、ちゃんと守るだろ。 ここでアルゴにゴンを売っておくのも悪くない。 うーん、ここに乗ってみるか。 うん、わかりました。そのクエストを試しておくよ。 早速、キーボー。話がわかるじゃないか。 そうと決まれば、早速挑戦しに行くぞ。 うん。 ふふふ、そこであとひとつだな。 うーん、何だ。ただのお使いクエストじゃないか。 これだったら、アルゴ一人でもよかったんじゃないか。 そんなことはないぞ。キーボーがいてくれて、すごく助かってるな。 うん、何だよ。疑いの目でこっちを見るなよ。 まあ、いいか。もうすぐクエストは終わりだしな。 えっと、最後のひとつは、あいつだな。 あっけなく見つかって、ひょうし抜けたな。 ささとして、まちに戻るんだよ。 うん、あいつだね。 うん、どうしたの、アルゴは。 ふむ、なっ ふむなっ ふむわー! え? え? ぶねん? 苔。 あっ、早くそいつをなんとかしろよ。 ここの子犬のことか? ふむ、しかし、なんとかしろって言う… ああ、こやんになり、苔がしろと… トレージにでもぶち込んでおき。 아니, 이것은 아이젠이 없어서 무조건가요? 아무래도 공격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틀 수 없는 것 같으면 무슨 문제일까? 잠시만요... ...이누까...? 아... 알았다... 그런 말이야... 아, 그렇게 말했었구나... 무슨 말이야?! 한 번씩 사귀었다고 생각해! 아이고... 사실 이것은 아이젠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간단한 크레이스도를 신경쓰는 것인가... 그래 부르는 이유가 다 있었네 뭐지? 뭐지? 그거는 없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말해? 이렇게 귀엽지? 너는 싫어할 수 없을까? 그래? 내가 그리기 시작할 수 없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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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じゃあクエストはどうするの言ってることめちゃくちゃだぞ お使いの品は全部揃ったんだ早くクエを終わらせるぞ 逃げ足早すぎだろう しょうがない俺たちも帰るか キーボーのおかげで散々な目にあったよ 無事にクエストクリアできてよかったじゃないか これのどこが無事なんだ寿命が何年か縮まったぞ しかし残念だったな 俺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あの子犬と戯れてもよかったんだけど あのフサフサの毛並みを心ゆくまで堪能したかったな うん うんやめろ 寒気がするだろ あはは 冗談だよ しかし俺っちの弱みだけ握られてるのはシャクだな こうなったら キーボーの秘密も暴いてやるしかないな うん 安心しろ ゲットした情報はお姉さんの笑いのネタにしかしないからな 彼女が 누나や? うん うんはきんぐれ 主人がなりがなっじ うん 恐ろしい捨て台詞を吐いて去っていったな うん 冗談だとは思うけど うん アルゴクラスの情報屋だとなれば やっておけることは可能だ とにかく これからはシンペーには気をつけなくては うん ahorita少ね おぅ いまぶで 子羽祖東 ディーテン 사쿠야. 왜 그러지? 이곳에서 이곳을 걸고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나이가 갔나요? 반말까지. 특히 키리토. 지금 시간은 있나요? 뭐. 인기남. 좋았다. 그럼. 이곳의 안내를 바라볼까요? 에? 이곳을? 그럼. 내가. 사쿠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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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같은 논리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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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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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크레이프 하나 먹자고 저 부른 겁니까? 아? 성능이 어두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을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 seemed 이상한 점이 무섭다. 너한테는 뭐라고 말했다. 이거야, 깨리도는 즐거운 사람이다. 아, 그렇지. 제가 지켜봐 주신 건 없다고 말했다. 그래, 나는 안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いや それでは私の気が済まないのだ 貸し借りの問題ではなく気持ちの問題だよ そうは言ってもな いきなり聞かれてもすぐに答えることはできないか では 何か思いついたら声をかけてくれ 最大限礼を尽くそうじゃないか 大げさだな でもありがとう 無論 うん? 何も用がなくても いつでも声をかけてくれて構わんのだがな さ、さくやさん さくやさんの手が首筋に というか顔が近い どうしたのだ? そんなに構えなくても良いではないか それとも緊張しているのか あ、あの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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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冗談だよ あなたが面白い言葉をするのに ついからかってしまった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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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笑い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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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もうこんな時間か 早々戻るとするか ちょっとした息抜きのつもりが ああ、君と話していたらつい長いしてしまったな また近いうちに 未知案内を頼むかもしれんか そのときもまた こころよく承諾してくれることは期待するよ あ、あああ ああ、はぁ なかなか有意義な時間を過せたよ すごく忙しいな時間を過せたよ ありがとう,キリトくん ではな あっと きった 아하 모든 서브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또 왔네요 키리토 군 나는 네가 원하고 있는 것은 그저 강함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한 명의 남자로서 보고 있으니까 네 동료들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존나 쓰자대기 없죠 이래서 이건 읽으면 안 돼 뭔가 팁이라던가 정보를 주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장하고 사막 필드로 가줍시다 설마 저기 가면 서브 퀘스트가 또 있나 다른 캐릭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유킬을 제가 하죠 야하 좋았어 어 바꾸라고요? 좋지 아니한가 좋지 않습니까